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자존감이 쌓이는 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마이 가자 아키지음 이주이온김 동양복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할 때마다 내 몸에 좋은 기운이 쌓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는 혼잣말 속으로 하는 생각은 무려 4만에서 7만 번 이 중에 긍정 언어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에 4만 번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아마도 점점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알면서도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지 않을까요? 내과 의사인 저자는 병원에서 쓰는 의료진의 말이 실제로 환자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체험한 후 펩토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가 선별한 긍정적인 펩토크 100개를 수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그대로 따라 읽어보면 100일 후에는 어느새 달라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문장이 100개의 행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루 3초 한 문장씩 100일 동안 자신에게 말하면 자존감이 쌓여 어딜 가도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람이 몸에 약이 되는 말을 의학적 펩토크라고 부릅니다. 펩은 영어로 생기, 활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펩토크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로 상대방에게 힘과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말하기 기술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용기를 주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 다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펩토크입니다. 펩토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껏 썼던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쓰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기법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만 해도 스스로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기분 좋은 상태로 지낼 수 있고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넌 참 운도 좋다 대신에 열심히 했으니까 운이 따라준 거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고 나서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겸손한 성품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나 자신감 부족을 이런 말로 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넌 참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운이 따라준 거지 운이 따라주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팹토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확실히 불안감이 가시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상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 대신에 자존감을 업시킬 수 있는 아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아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에만 빠져버리면 바로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지고 시야도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아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작은 난관에도 힘들다고 느끼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 가지가 편해집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단련이 되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하나씩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이 조금씩 쉬워질 것입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대신에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차피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할 때 자주 씁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어차피 못하는 일이야 어차피 내 운명은 정해져 있어 등등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현재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문장에서 사용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각인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한 번 해보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좋은 아이디어야 같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안 돼 대신에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누구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책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즉각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바꿔서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말 망했어 대신에 오늘은 내가 한 수 배운 날이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망했다, 망쳤다, 꽝이다 같은 말도 우리가 무심코 쓰는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망했어 대신에 오늘은 내가 많이 배운 날이네 다 나에게 좋은 경험이야 라는 팹토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대신에 운을 아주 조금만 해보는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높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오거나 노력한 만큼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부서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안 나오고 계속 몸 상태가 안 좋기만 하면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는 목표를 잘게 나눠서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뛰는 게 목표였다면 일단 걷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런 거 못해 대신에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말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원래 이런 거 잘 못해라고 자신의 능력을 한정해 버리면 그 말이 그대로 뇌에 입력되어 말처럼 되기 쉽습니다. 뭔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뇌에서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되살아나고 이것이 할 수 없다는 낙인을 짓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원래 그렇다 원래 못한다는 말로 상황을 면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라고 용기내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이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괜찮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내가 타고 올라갈 동아줄이 내려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잘 살펴보면 내가 타고 올라갈 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안될 거야 대신에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보자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차피 라는 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쓰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잘 안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거야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아 같은 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두면 만약 정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거나 탓할 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조바심이나 자기 비하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보자. 예전 일은 잊고 새롭게 해보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것처럼 시작해보자. 지금 막 스무살이 된 것처럼 생각해보자처럼 일단 기분을 리셋시키는 펩토크를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대신에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열정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얼굴이나 태도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만 판단한 후에 너무 쉽게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라고 말해버리면 상대는 이 말만으로 이미 의욕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눈에 띄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노력은 누구나 해 대신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별로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일, 자신이 한 일은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 노력은 누구나 해, 그 정도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노력하니까 너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함께 노력해 보자고 한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건 다 무슨 소용이지 라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조금 더 해봅시다. 지금 이 시기만 잘 버티면 돼요 라고 덧붙이거나 과거와 비교하며 많이 늘었네요.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라고 말해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평소 내가 쓰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서서히 기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좋은 말이 쌓여 좋은 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책 자존감이 쌓이는 말, 백일의 기적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말로 기분 좋게 일하셔서 모든 행운을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